칙칙칙 안녕하세요. 아라입니다. 오늘은 낙지볶음, 소면, 밥, 콩나물, 동치미, 김치국물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. 그리고 오늘은 조금 많이 맵게 만들어봤습니다. 벌써 침이 고이네요. 잘 먹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것부터 먹어볼까요? 장갑으로 먹을게요. 닭찌는 역시 먹을때마다 너무 맛있어요. 탱글탱글 쫄깃쫄깃한 맛이 치킨 아, 매워. 매워 매워 와 매워 아 매워 잘라서 먹어볼게요 아 매워 잘라서 먹어볼게요 잘라서 먹기 소스가 진짜 맛있는거 같아요 나 진짜 요리 잘하는거 같아요 와 진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소면을 비벼서 한입으로 쏙 와 진짜 맛있어 와 면 진짜 대박인데요 에이 몰라 몰라 에이 내가 이길거야 내가 이길거야 우와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아 짜릿하다 오우 시원해 소면이랑 같이 이렇게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와 맛있어 김을 올려서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봐야겠다 고소한 맛이 더해졌어요 근데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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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매워 더 매워 밥 비벼봐야지 매울수록 아니야 매운건 매운거야 여기에다가 김도 왠지 더 매울 것 같아 할 수 있어 뭐 요정도 매운거 가지고 어떡해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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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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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을꺼야 다 먹은거 있어 다 먹은거 있어 죄송해요 여러분 주체가 안내요 어우 매워 항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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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안 매워 뮤직비디오 매운real 너무 맛있어 흐흐흐 와..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정말 낙지를 매콤하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중독성 있게 매워가지고 계속 계속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구독..좋아요.. 아이장! 잘 부탁드립니다 아